하아,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신 것 같군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리아드린 리아드린 그 상대는 굴단 내 영혼은 내 것이다 제 칼날은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허허허 즐거운 겨울만이 축제 모델이여구나 로마 잠시 대신 그럴까 봐봐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불태라 반성댕기에게 선물을 안줬단다! 우아! 무지개다! 선물이 더 있었군! mode 법료를 준수하십시오 당신의 승리! 반성댕기